서울시장 왔냐 하면 저도 병신 아니고 너무 화가 나서 제 방에서 시청자들이 몰려와서 참세한 뭐 8천 비투 1억 비투 7천 비투 뭐 자꾸 뭐 이야기를 하고 저도 사람이지라 한 번 두 번 듣고 넘어갈 수 있어요. 이번에 또 곧 결혼합니다. 결혼해서 제가 됐다고 이 당사자가 아니고 당사자의 아는 동생인지 언니인지 몰라요 누군지도. 근데 제 한 제 방송 들어갔고 후다간다 했다며 킥킥 지랄도 이모수다. 내가 얘기했죠. 일사 마담이 없고 지금은 일 안하고 있어. 욕 그만해라 진짜 왜 그러냐 도라이새끼야. 이렇게 얘기하더라구요. 저한테 전화가 쌍용으로 욕을 하더라고 내가 이 여자한테 욕을 먹을 행동을 했는 것도 아니고. 그럴 수도 있다 치자. 근데 갑자기 태도하고 돌면서 제가 처음부터 돈 내게 했나요? 시청자들한테 물어보세요. 제명씨 혼자 급발진 하더니 돈 얘기하신 거 잖아요. 돈은 저랑 상관없어요. 언니한테 찾아온다고 했는 말에 전화 한 건데 갑자기 돈 얘기하고 난리 치는 거는 그쪽이에요. 이렇게 문자 왔습니다. 이 문자 왔을 때 저는 잤어요. 다시 9시 10시쯤 내가 또 문자 옵니다. 난 돈에 대한 출전은 모르고요. 우리 언니가 병원 찾아온다고 겁먹길래 전화 한 거였어요. 부탁드리겠는데 제 얘기나 언니에게 하지 말아 주세요. 1시 47분에 또 문자 옵니다. 크크크 서울 온다 하면서 기다렸더만 웬 잠수 킥킥 이렇게 문자 왔어요. 그래서 제가 새벽 3시쯤 내가 일어났습니다. 술먹고 이제 일어났어요. 아침에 갈 것이고 돈 이야기는 그쪽이 이야기해서 시작된 것이고 제가 드릴 돈 있으면 내일 당장 드릴게요. 한 10분이 지나갔고 아무튼 이야기 꺼내는 이런 이야기 꺼내는 건 싫어요. 친구가 힘들면 도와주는 건 맞잖아요. 제명 씨한테 돈 달라는 거 아니라 너다더지 병원 찾아온다 하니 예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. 혹여나 기분 안 풀리거나 ㅈ같으면 다시 연락 주세요. 여보세요. 저 이재명이라는 사람인데요. 네 서울 왔거든요. 아니 어제처럼 욕을 하셔도 됩니다. 전화를 보이스토 까지 제가 잠수를 탔어요. 뭘 물어봐요 저하고. 물신경을 써야지 맞습니까. 그쪽이라니 신경 쓰지 말고. 네. 이거 어떡하라고 해서. 네. 경원을 찾아간다는 건 당연히 제가 하는 말은 그 사람하고 동황에도 없고 싸움을 말리는 게 아니고 싸움을 붙였잖아요. 그쪽이. 아니 너는 무슨 말씀 안 들어요? 네. 말씀해 보세요. 제가 전화를 했는데 4분 30분 동안. 네. 그래서 그쪽이 굉장히 계속했잖아요. 그쵸. 그쪽 뭐 어떡하라고 해서. 아니 제가 하는 말은 그쪽이 저희 뭐 다른 동생들이나 비제이들한테 이야기했죠. 통화했죠. 그 그 돈 갚는 거 확실히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? 아니 돈이 확실한 게 아니라서. 그 얘기를 하려고. 아니 XX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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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 줬는 거 알아요? 돈을 저한테 줬. 제가 XX 돈을 8천만 원 띵어먹었다면서요. 그랬다면서 생각도 했어요. 그렇게 들었는 것이 그때가. 그때가 그 사실을 대해서 단 1위라도 압니까? 그 돈을 8천이 아니라 8만 원이라도 줄 때 제 옆에 있었어요? 아니 돈 얘기하니까. 그 쪽에 돈 이야기를 해서. 누가한테. 아니 다른 BJ들한테 이야기를 해서. 그 비제이. 뭐 XX라든지. 뭐 XX라든지. 누가 통화했죠. 맞죠. 방송중에. 목소리를. 혹시 누구. 아니 그대가 알죠. 내가 압니까? 둘 다 아닌데. 다른 사람한테 움직였는데. 저한테 문자도 그렇게 오셨잖아요. 그죠? 그리고. 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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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. 네가. 자고싶으면 자는 거. 오라 오라면서요. 야. 내가 자고싶으면 자는 거. 자지 않고. 자랑이 자야되니. 어. 가면. 새 한대 팔아줄라 했죠. 제가 오늘. 니한테. 새 안팔아. 뭐. 전화번호 바꿨네요 전화번호 바꿨어요 그러면 저도 추잡하게 나갈 수 밖에 없죠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오늘 안에 못 찾으면 내 성을 갈게 너 때문에 찾겠잖아 조선새끼인지 3세인지 무슨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아냐 겁나 웃기네 진짜 인스타 가게 못 닫았고 난 이제 밤이라네 그냥 주부로 살고 있다가 언니가 얘기하길래 내가 끼길빠빠 못한거 맞아 그건 사과할게 근데 너도 말이 너무 함부로 했잖아 싸울 생각 없고 너 따위를 너 따위때문에 내가 의비도 소개 싫다 서울공연 재밌게 하고 가고 서울에 맞지말를 때 국방으로 하고 가 걱정 마세요 인사하러 드릴꺼요 고마워요 아 네네네네네네 말씀하세요 우리 실장한테 대내력적인 내용은 들었는데 전혀 무슨 얘긴지 모르겠어가지고 아 제가 요거 그전에 아 정확하게 퇴사가 아니죠 짤린지가 아 퇴사가 짤린거에요? 네 그때 병원에서도 문제를 일으켜서 짤린거죠 저랑도 원래 언니 동생 사이였는데 네네네네네 뭐 제 헌담을 뒤에서 하고 다녀서 제가 이제 부럽히니까 내가 술집 출신이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녀서 어쨌든 우리 병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퇴사하고도 지금 딴 데서도 계속 병원에서 근무한다고 얘기를 네 저한테도 하고 다니는걸로 알아요 저희도 근데 뭐 이거 한두 번 들은거 아니여서 뭐 당황스럽진 않아요 하하하하하 그래서 그렇진 않은데 워낙에 좀 그랬으니까 그렇진 않은데 어쨌든 아직도 그렇게 심지어 뭐 찾아와라 나 이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니까 전 당황스러운거죠 병원에서 문제가 많았네요 그러면 문제될건 없겠지만 그냥 피곤해지는게 싫은거죠 그냥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확하게 들어서서 알겠지만 이런 사람입니다 병원으로 이렇게 병원에 가려고 전화 딱 하니까 이름이 세개 네개가 되고 병원에 총괄팀장이나 뭐 총괄 하시는 분인데 어이구 뭐 하글띠뻔해요 자 니 지금 백프로 방송 보고 있는거 아는데 내 30분 기다릴거거든 나는 뭐 오늘도 안가도 다 되고 내일도 안가도 돼 모레도 안가도 되고 너가 결혼식장 가갖고 C급 잔치하기 전에 니가 딱 보는 앞에서 사과해라 내한테 그냥 미안하다 말 한마디 했으면은 여기까지 안왔어 저는 정확하게 여러분들 30분까지 기다리고 이제 21분 남았습니다 사과를 한다고요? 사과할 3일 지나갔고 저는 30분이란 시간을 자기 집 앞에서 기다리면서 핸드폰 번호 바꾸고 그럴 시간을 냈고 방금 일어났다 근데 말도 병 있어요? 여보세요? 네 단속에는 슈퍼채팅만 1,900원 감사합니다 단속하고 있다면서 어 지금 니 몰... 몰랐는데 아니 몰랐는데가 아니고 병원에 일하나? 지금 쉬고있지 날렸잖아 병원에 아 그거도 다 녹음 다 되었구나 사과했다고 말하고 하지 말고 일단 내 말 도와줘 들어봐 응 내가 내 동생한테 우리랑 같이 술을 먹으면서 내가 그거 하지 말한거니 미안하다 응 아니 화소연 할게 있나? 내가 니한테 돈 빌렸어? 어제 돈 빌렸잖아 니 무슨 소리 하고 있노 지금 내가 지금... 내가! 내가 고소를 해가지고 오빠가 살려 나온건 맞잖아 니가 잠깐만 야 여기서 정확하게 짓고 넘어왔게 니가 고소를 했다고? 정확하게 고소했어 어 정확하게 니가 고소했어? 나는 고소했지 같이 고소했어 아 니가 고소했어? 어 어 어 그러면 내가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가서 사건 기록을 떼갖고 올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자는게 아니고 어쨌든 내가 동식이 얘기한건 그 동생은 나에 대해서 이제 어차피 너무 많이 친한 동생이기 때문에 알고 보니 이제 오빠랑 친한 오빠 동생이 있다고 해서 이제 내 그 동생은 그럼 언니 내가 그러면 어차피 시간이 지난 일이니 집이지만 내가 아는 오빠한테 얘기를 해줄게 해볼게 라고 해가지고 근데 어차피 시간이 지나고 하니 좀 바랄 생각이 없고 어쨌든 그렇게 지났던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이 사건이 이렇게 커질 수 몰랐어 오빠 근데 나는 오빠가 어디 전화가 타투고 왔었을때도 내가 나 지금 바빠 죽겠네 왜 그래? 이러고 나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잖아 근데 나는 오빠가 내 동생이랑 그렇게 전화통화를 싸운 것도 몰랐고 자 여기서 니가 정확하게 얘기해줘야되는데 응 니가 어제 바빠서 병원으로 오라고 했고 니는 무서워서 겁이 나서 니 동생한테 연락을 했고 니 동생은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 어 어 겁이 나서 내가 얘기했지 오빠가 뭐 병원으로 찾아갈 거니까는 응? 아니 그 XX야 근데 오빠가 그렇게 말을 너가 식장까지 찾아갈 거다 너가 식장에도 찾아갈 거고 내가 니한테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카톡으로 그 여자들 사진 내가 올라가서 니 일 봐준다고 내가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서 니니까 내가 중간에 돈 책임져준다고 했다 니한테 그 니 그때 만났던 남자가 누구 XXX인가 뭐 그 뭐 그 사람은 건데 그 사람이 고발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지인이 고발을 했고 그 사건에 대해서 무죄받았는 거 내가 내 사건 띄갖고 갖고 올게 지금 띄줄게 아 무죄받은 거는 모르지 왜냐면 진짜 모르시가 아니고 왜 야야 있지도 않은 사건을 고소받은 때 고소를 했던 입장이었고 아니 고소를 아니 내가 하는 말은 서울에서 고소한 것도 아니잖아 법원 가서 그 띄갖고 올 거고 나는 명의 훼손 져서 너가 고발할 거고 그리고 내가 너무 여기에서 방송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 거기에 대해서 니도 우리 방송은 왜 방송에 스트레스 받은 거는 나한테 야 니한테 8천만 원 줬나? 니한테 8천만 원 줬나? 니한테 8천만 원 줬나? 니한테 8천만 원 줬나? 내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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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가 뭐 이거 좀 애들이 좀 이상하네 상태가 다 나는 이런 말하고 니는 이 말하고 뭐 당사자는 뭐 그런 말 한 적 없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 내가 만들었어? 아 그거에 대한 발단은 어쨌든 내가 동생한테 말한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내가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들어낸 너희들이 만들어낸 일들이잖아 맞지? 딴 식으로 사과를 하면은 사과를 받을 리도 없고 나는 분명하게 이거 짚고 넘어간디 나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니가 니 동생한테 이야기해서 니 동생이 다른 BJ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나는 수많은 고통과 뭐 매일 하루에 방송을 끼면은 시청자 들어와서 8천만 원 여자한테 갚았나? 1억 갚았나? 7천만 원 갚았나? 뭐 돈이 왔다 갔다 해가며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 소명을 해달라는 거고 뭐 니가 고발했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을 하면서 그 얘가 왜 나왔는지도 모르겠지만 다 같이 주시고 나는 모르겠 내가 오빠 그거를 동생한테 얘기를 한 거는 뭐 동생이 오빠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그러면 방송하고 있을 때 이기는지 뭐 했는지 어 그러면 니 동생한테 니가 XX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XX가 그렇게 말했을 거 아이가 맞지? 아니야? 자 내가 한 번 물어볼게 자 내가 욕한 거 그 동생이 욕을 한 거는 어? 걔도 오빠도 먼저 욕을 했기 때문에 얘기도 욕을 한 거야 야 뭐 되라고? 내 방송 녹화 다 되고 녹음 다 되거든 그거 내가 생각을 해보고 나는 근데 요거 짚고 넘어갈 거거든 그건 알고 있어라잉 뭐 야들 환상에 젖어있었네 환상에 젖어있어 대화가 안 되네 인정 자체를 안 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방송 보고 있지? 야 아멘